에이코터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도는 홉팀 서울레스가 가져갑니다. 에이코터가 이제 변화를 주고 MTA가 이제 선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차에서 챙겨 올라가는 사우드예요. 시작한지 지금 11초만에 사우드를 만드는 도인들. 좀 바뀌었죠.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오세훈 선수를 맞고 채빈 선수가 누레멘소를 맞고. 네! 헛! 3에디션서 레이더웨이 안 들어갔다 리발라반도! 지금 아마도 규명사 2 레이어 맞고! 2바운드에 2바운드 KGC! 2바운드 좋죠! 다시 여성은 외킬 높이 베이컨 아마도 장렬! 이거 beaten! 전세 감독이 박상전을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선수과 잘 활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네. 그건선에 그걸 좀 박스하고 잘해주어야 됩니다. 막스하고 쪽으로. 아멧도가 내리면 아멧도 Char. 좋죠! 취향이 전세기입니다. 스크린 바퀴소입니다. 오재훈의 휴식이 짧았어요. 수빈 성공 KGC이 길게 뽑아집니다. 코너 아반도 멘탈을 포합니다. 꿀빈까지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반도의 디지털! 아반도가 앞서 저희가... 아반도가 앞서 저희가... 아반도가 앞서 저희가... 아반도가 앞서 저희가... 아반도가 앞서... 아반도가 앞서... 안쪽으로 갑니다. 블록슛! 그리고 아웃커버 상황이랑 스페인맨! 방패스! 전준영 다시 스페인맨! 슬컨! 전준영 최선을 붙잡혀있습니다. 방패스! 아반도! 지금은 테스트를 건네줄 때 파울이 죄송합니다. 제웅이 보고 있었습니다. 석균 강렬의 고음을 안 남았어! 그리고 스페인맨! 최근 외막으로 방패스! 박지훈이 쏩니다. 높은 범을 시작! 아반도 프라임! 아반도가 들어가 있는 KGC! 아반도가 들어가 있는 KGC! 어떻게 됐죠 뭐! 멀론! 마스테스! 오! 스페인맨! 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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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사이 3명 사이 외곽으로 잘 맞추고 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 스포트폰! 한중차! 와 와인도의 슈팅 타뜸도 어마어마해요. 높습니다. 그렇죠. 자 성원선 또 성공 다시 김세영 나옵니다. 원예 스크린 활용 옵니다. 지금 자, 해수기 안다 들어갔다. 리바구 차메우니까 아반도 오오.. 오오~~ 아오오~~ 시가 안이네 보이시죠? 루저스요 지금.. 그렇지요? 와.. 이야.. 손끝스틸에 제대로 걸렸어요 아.. 아.. 또.. 김처정 임재합니다 김처정.. 아아.. 갓도록 왔어요 리바운드 SK 채원이엇 여기서는 바틱 일본 이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허실디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마틱! 희생하지 말고 지금 나온 선수들이 준비하면서 시작하고 함께 훈련을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만도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아만도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아만도가 잘 지냈습니다! 먼저 다시 가면 풍선으로 왔습니다! 풍선으로 왔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치열합니다! 자만을 위해서 어떻게 팀을 직접 만들어버렸어 어유도는 헤특에 covered. 헤특 올라갑니다. started by 3.5. τρόπο 여진이 처음 먹어 인데에 보여주면서 은행이 지연 도착 감사합니다.